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저승사자 유동규가 드디어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도 털어놓기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김혜경이가 눈에 쌍심질을 키고 이재명이를 쏘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 유동규는 이재명과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 의혹에 대해 이재명이 호기심은 느꼈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이재명의 장비라고 불렸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가 제일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동규는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김부선 문제로 그러니까 라며 제가 김부선을 고소하자고 했다. 당시 여론이 왜 고소를 못하냐고 난리가 났잖아.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고소하자고 하는데도 이재명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는 그래서 제가 정진상한테도 고소하자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며 그러자 정진상이 고소하면 이재명 명예나 훼손되지 고소하면 한참 끌 거 아니냐. 오히려 이슈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에 대해서 아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뭔 일 있어요? 물어봤다.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다며 저도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 솔직하게 뭔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를 만나가지고 집에 바래다 준 적이 있다. 남자가 뭐 그렇게 호감, 호기심은 느낀 적 있지. 이 정도로 답했다며 더 구체적인 말은 솔직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 김부선 씨 자택에 있는 옥수동에는 가셨다. 차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동호 엄마 김혜경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이 김부선 씨에게 남자로서 호감을 가진 적이 있고 만나서 집에 바래다 준 적까지는 있다고 본인 입으로 유동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집에만 바래다 주었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특정 무언가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척 궁금한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혜경이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여배우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이재명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의 하반신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2018년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아직도 일각에서는 고추점자리라는 별명으로 이재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은 무엇일지 김혜경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신체 특정 부위 점에 대해서 만약 이 점이 실제 존재한다면 김혜경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할 그 점을 김부선 씨가 알고 있다면 무언가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스위스 순방 때가 유일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동포 간담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33년에 제네바를 찾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 독립을 탄원했다며 외교 독립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개 언급이 많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등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종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설령 과가 있더라도 그보다 훨씬 큰 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근대사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건립관 설립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1절 기념식을 꼽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관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경으로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안창호, 김구, 유관순, 신채호 의사 등은 포함이 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태용호 의원이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행안부는 신무진의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 누락될 수 있냐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실 참모는 안에서는 난리가 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분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탄식을 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덮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박민식 보훈처장도 지난 26일 이승만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07과3이 아니라 08 과의로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고 지원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야당의 반발과 국민 설득이 일단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나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범 김구선생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입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노무현이 국민 모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만큼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의 이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할 수 있고 우남 이승만 박사의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이 기념관이 정말 근사하게 제대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폄훼가 되고 그분의 공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릴 수 있는 이 기념관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